자, 오늘은 기계공작법이잖아요. 수업이 첫 시작하는데, 기계공작법이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기계직 이렇게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거의 한 다른 시험에 기계설계하고 이런 것과 거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의 한 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공작법 안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기계설계나 그리고 기계재료 그리고 우리가 기계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나와야 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부분 그리고 우리가 개척기 그리고 검사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큼 기계공작법이 중요한데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뜨는 패턴이 있는 반면에 이 기계공작법은 나온 시험 범위가 강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나 해서 여러분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좀 다 알아두시고요. 좀 시간이 더 있다면, 책에서 벗어나는 부분 또 여러분의 전공사숙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국무원 시험 지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은 더 많이 있잖아요.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문제가 쉽게 나온 반면에 범위가 강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있잖아요. 접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공작법은 크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 제작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중에 책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거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내가 생각했고 그리고 구상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기계공작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설계 같은 거 도매 같은 거 이런 걸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행해제의 부분이 바로 이 기계공작법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또 적용해서 내가 또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내가 금속을 이용했었잖아요. 금속이냐 아니면 비금속이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계공작법은.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금속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절삭을 이용할 것이냐. 절삭 방법을 이용하는 것. 아니면 비절삭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그래서 시중에는 일부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절삭부분에 많이 비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절삭 부분은 여러분이 우리가 주조 부분이나 또는 우리가 소성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범위 안에서는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절삭을 하는데 내가 대표적인 것 우리가 선반으로 비롯해서 세이퍼 같은 종류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반이 아니고 선반입니다. 자, 선반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평의 축을 깎아내거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하는데 자,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특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금속에 대해 가지고 재료의 특성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서만 만들어 내야 될지 여러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점을 다 하고요. 또 만들면 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계측기에 관련된 측정 부분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검사 부분도 나오겠죠. 검사. 그래서 비파괴냐 아니면 파괴 실험으로 해서 알아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옵니다. 특히 계산 부분도 나오긴 나오는데 간단하고요. 그리고 고르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특히 이렇게 가공을 하면 이렇게 종류, 각종 종류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기계의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 것인가,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가장 적절한가, 그게 장단점을 알아가지고 이럴 때는 사용하고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기계 재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재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계 재료, 기계에서 우리가 철강인가, 아니면 탄소강, 특수강, 뭐 이랬지요. 학근강 있죠. 이런 거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비철금속과에서 신소재까지 이렇게 강범위하게 시험이 접근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걸 마친 후에 재료를 알아쓰면 거기에 대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계 제작법, 때는 공작법이라고 하죠. 제작공작법 다 같은 말이, 책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공작법에 대해서 쭉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다시 말하자면 각종 종류도, 각종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종류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개념 있잖아요. 개념 이런 거에 서서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종 장단점, 장점하고 단점을 어떤 비교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비절삭 방법인 주조로부터 시작해서 소송가공, 측정기,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수기가공이나 용접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우리가 절삭가공인데, 절삭가공의 각종 가공하고 선반, 그리고 좀 정밀하게 가공, 연삭가공 이런 걸 순서로 해 가지고 정밀가공까지 해서 이 우리 감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주 동안 여러분이 들을 때, 뭐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런 말은 많이 듣는데, 다 중요하다는 걸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정독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그러면 잘 모를 겁니다. 그래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꾸만 보면 봐야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당황하지 않고요. 그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에 외웠다 해 가지고 여러분이 안 보면 안 되고, 메모해 놨다가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거나 또는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기계 재료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금속의 성질인데요. 이 금속의 성질 부분에서도 시험이 꼭 한 분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좀 정리하고 또 별표 했는 부분은 외우고, 그러면 별표 안 했는 부분은 외우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다 한번 다 읽어보시고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보통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계 재료의 분류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이 크게 나눠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금속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금속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철강 재료하고 그리고 비철금속의 재료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제일 우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철강에는 순철이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가 철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순철이 있겠고, 그라마제 탄소를 좀 더 합류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강이나 합근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이라는 우리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것도 탄소에 영향을 미친된 주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조, 특수주철, 보통주철, 특수주철 이렇게 나누니까 이 종류도 여러분이 다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비철금속도 예외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 익숙하죠. 이런 마그레이션, 티타늄, 주석, 그리고 기금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다 여기 비철금속의 재료에 들어가니까 이 종류를 여러분이 나눠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올 것인가? 다음 중에 비철금속의 재료가 아닌 것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나온다면 철강재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사진성답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낸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비금속의 재료에서는 무기질 있고 유기질. 자세히 우리가 종류를 보시면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에 안 타는 재료들이 주로 있고요. 유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무기질 같은 경우는 불에 안 타는 유리나 세라믹, 벽돌, 시멘트 그리고 세라믹 공구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유기질 같은 경우는 불에 탈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목재, 고무, 직물 등 이런 것들이 다 유기질로 재료로 들어가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중에 우리가 유기질의 수 있잖아요. 소지는 아닌 것은 아니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고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넘어가서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에 대해서는데요. 이거는 별표를 여러분이 한번 세 개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서술 문제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하고 비교해서 나오냐면, 학금강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옵니다. 특징. 그래서 학금강하고 순금속의 대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쭉 끄고, 여기 별표를 여러분이 세 개를 이렇게 좀 해 놓으시고요. 쭉 하고, 이거는 우리가 순수한 금속이다, 순금속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여섯 각의 항목을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상원에서 우리가 고체다. 우리가 볼 금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원에서는 고체다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고체 상태에서는 어떤 구조를 갖느냐. 결정구조를 우리가 갖는다 하는 거예요. 금속의 재료는 결정구조. 결정구조는 여러분이 뒤에 놔주면 우리 구조에 대해서 금속이 있잖아요. 설명이 드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그때 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수은이 나오는데요. 수은. 자, 상원에서는 이 수은이 어떻게 돼요? 고체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수은은 예외며 그리고 상원에서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액체인 것이 바로 우리가 수은인데 이것도 금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항목에. 그래서 이런 수은이 있잖아요. 시험을 낸다면 낼 수도 있겠죠. 수은은 금속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금속 제품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우리가 두드리면 우리가 잘 퍼져야 되겠죠. 그래서 망치나 이런 거 두드려서 넓게 펼 수 있는 거. 아니면 프레스나 눌러 가지고 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전성에 해당되고요. 연성은 어떻게 해요. 아주 와이어처럼 가늘게 있잖아요.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연성 재질을 했죠. 그래서 금속은 그런 특징이 있다. 길게 느리거나 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금속의 특징이다. 이게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가공하기가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책이 이제 4페이지 넘어가시면 금속의 특유가 있잖아요. 강택을 지닌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금속에 갖고 있는 특유의 강택이 있다. 이렇게 갖고 있으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빛을 잘 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금속은 우리 열과 그리고 전기의 뭐예요. 양도체다 하는 거예요. 열하고 전기. 그러면 여기에 금속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전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 금속이라는 것은 비중과 뭐예요. 경도가 크다. 비중이 뭐예요. 비중. 우리가 보면 비중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도 뭐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이런 말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합니다. 자 비중은 자 이왕이면 뭐 뭐.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 또 여러분이 아마 비중을 배웠을 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알겠죠.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고 미래의 뭐 어떤 비중량에다가 그래요. 순수하게 물을 갖고 있는 거에요.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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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질의 비중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나눈 것이 우리가 비중이다. 이렇게 보통 합니다. 비중.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물은 비중이 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물의 비중량은 보통 우리가 아 물의 비중은 1이고요. 어 물의 비중량은 천입니다. 알겠죠. 천하제 우리가 키로그램퍼 우리가 센터민터 자성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보통 우리가 어 로지 이렇게 하거든요. 자 비중이 여기 중력가속도는 뭐 다 오래든지 다 똑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치 투오 라는 물에 있잖아요. 이거는 밀도 라고 해요. 밀도 보통은 우리 비중량은 우리가 이렇게 감마로 보통 유체크하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위에서 이제 나누다 보면 내가 어떤 물질에 엑스라는 물질에 대한 우리 밀도에다가 중력가속도 이게 나오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비중을 구하는 거는 내가 물의 밀도에다가 내가 어떤 어 물질의 비중량을 나눈게 바로 이 비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아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거는 물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어 물에 우리가 H2O에 대한 우리 비중은 얼마냐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철은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은 우리가 어 7점 우리가 뭐 3 이상 넘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하나 물보다 한 7배 그래서 무거우니까 우리가 까라앉게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중이 있고 그러면 우리 경도는 뭐에요 경도 음 경도는 단단하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큰 가정을 갖고 있다. 무게와 어떤 비중에 대한 부분과 그라마 경도를 갖고 있고 열을 가하면 용륜점이 상당히 어떻게 해요. 낮은 게 아니고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철 같은 거는 1543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여러분이 적는다면 우리가 주조성이 우리가 나쁘다. 이 주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를 녹였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유동성이 한마디로 나쁘다는 금속이 특정입니다. 뭐에 비해서 그럼 뭔가 이걸 이걸로만 이렇게 딱 나오더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근강 우리가 이제 합근강하고 특징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여러분이 비교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거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나타난 게 두 번째 합금의 특징입니다. 자 합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금속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이 있잖아요. 결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합근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두 개 이상. 그러면 무조건 두 개 있으면 되겠죠? 탄소 에다가 탄소에다가 우리가 니켈 있잖아요. 니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 플러스 니켈 뭐 이렇게 하나의 원소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우리가 갖고 있다. 각종 여기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탄소에서 각종 뭐가 들어갑니까? 니켈도 들어가겠고 그라마자 크롬 몰리브델 그리고 우리가 규소 SI 그리고 망간 같은 것 NN 이런 것들이 뭐하고 결합이 되나요? 보통 탄소하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한 가지 이상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합금이다. 합금 합금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합금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만드는 목적이 보통은 뭐예요? 기계적인 성질을 항상 시키기 해야죠. 기계적인 성질을 뭐예요? 나중에 뒤에 용어 나오는데 내가 연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 철강보다 순수 금속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런 다른 첨가제를 집어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유는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금강을 만드는 목적이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아 한번 첫 번째에서 갑시다. 이 합금은 강도, 경도가 우리가 커지지만 반대로 있잖아요. 강도하고 경도는 크지만 반대로 연성하고 전성은 작아집니다. 서로 반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반대 관계.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강도를 높이게 해서 할 거면 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아까 전에 순수한 거면 용윤점이 상당히 높았죠. 이거는 반대로 용윤점이 낮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아버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낮다는 걸 가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기전도율하고 열전도율. 뭐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열이 흘러가는 거. 이렇게 전도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갖고 있는 금속들이 보통 열전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도율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뒷장이 좀 배우기인데 전기전도율과 열전도율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어떤 원소가 가장 금속이 가장 전도율이 좋고 그리고 열전도율이 좋은지 이런 것도 시험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합금은 우리 당금질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당금질이 뭡니까 당금질 두드리는 거 맞죠 두드려서 우리가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금질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다섯 번째는 두 종류 이상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결정입자가 혼합 우리가 할 때에는 내식성이 상당히 나빠진다는 특징이라고 보십니다. 이런 것은 틀릴 수도 있겠죠. 나빠져요.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내식성 우리가 말하는 부식되는 부분이죠. 이런 게 내식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전에 금속 거탱견은 반대로 요거 거탱견 주소성이 우리가 양호하다. 양호하 유동성이죠. 맞죠. 양호한 반면에 약간은 안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소성이 양호하고 그리고 하끈이는 특징이 뭐냐면 색깔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사지성답에 나올 수 있으니까 뭐하고 비교하세요? 하끈강하고 비교해서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요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분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우리 자. 금속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 금속적인 성질에서는 시험에 잘 나온대요. 이거는 종류도 각각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무엇인가 종류에 있지 않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용어에 대해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음 여러분이 자 물리적인 성질 같은 걸 제일 많이 나오겠죠. 물리적 또는 우리가 우리가 기계적인 성질을 보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물리기가 있으면 화학이 있겠죠.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을 본다 자 요런 게 있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계를 어떻게 가공하는 게 있죠. 가공성에 대한 성질을 요거는 요거는 좀 약간 예외인데 우리가 어떤 어떤 기계를 가공하는데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요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또 가공상의 성질 이렇게 가공성 이렇게 가공성 우리 책에도 나와있으니까 가공상 성질 요런 부분들의 각각의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물리적인 성질의 종류가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럼 기계적인 성질이 아닌 것 화학적인 성질이 아닌 것 아니면 가공상의 성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뭐요 각각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각각의 종류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시험에는 보통 종류만 보통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종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런 것들하고 요거하고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기계적인 성질 물리적인 성질 비슷하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번째 비중입니다. 아까 비중 했죠. 비중 자 부중은 어떤 물체의 무게와 이와 같은 우리 부피의 순수한 물 물이 기준이 되죠. 맞죠. 그래서 물 4도씨의 무게와의 비를 말한다. 요정도 뭐 정의인데 그냥 줄만 쭉 끊어 놓으시다. 알겠죠. 줄을 쭉 이렇게 끄어 놓으시고요. 비중의 정의일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비중은 일반적으로 단조한 것이 주조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단조라는 것은 눌러서 있잖아요. 우리가 두들겨 가지고 하는 요 부분하고 셀을 녹여 가지고 틀에 넣는 우리 주조 방법 요거보다 비중이 비중이 어때요. 누른 것 보다 비중이 어떻게 돼요. 주조한 것 보다 비중이 상당히 크며 왜요. 똑같은 건데 셀으로 눌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압축됐다고요. 크겠죠. 여러분 스폰지 스폰지는 그거를 계속 눌러 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단조하게 눌리는 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안에 조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꽉 눌려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높습니다. 요런 문구는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해가 그래서 그리고 비중은 단과 같은 우리가 나왔는데 뭐가 있어요. 별표 하는 게 해 놓으시다. 요렇게 해 놓고 별표 해 놓고 자 경금석하고 중금석이 있습니다. 경험은 가볍고 무거운 거에요. 비중을 자 가볍고 무거운 걸 비중하는 금석은 어떻게 하면 비중이 어떤 기준이 얼마요. 4.5입니다. 그러니까 4.5 이하인 것을 우리가 경금석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4.5 이상 되는 부분을 비중이 우리가 중금석인다. 물은 1이라고 했죠. 맞죠. 4.5 그러면 4.5 이하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요런 게 있잖아요. 시험엔 뭐 낸다면 낼 수도 있는데 한번 봐라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중에서 경금석이 아닌 것은 알겠죠. 중금석에 해당되는 원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문제는 뭐예요. 가벼워야 되니까 알루미늄 가벼워야 되니까 알루미늄 가벼워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그네슨도 마찬가지구요 티탄 우리가 베네듬 이런 거 베리듬이죠. 베리듬 이라는 요런 것들은 다 경금석이 되고요. 그래가 중금석은 우리 철 거의 7.8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니켈 구리 우리가 텅스텐 그리고 pt는 우리가 백금이죠. 백금 백금 요런 것들 크롬하고 다 구리하고 요런 것들이 다 중금석에 들어간다. 상당히 무게가 묵직한 거죠. 자 요것도 알아야 되지만 뒤에 있는 비부분은 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자 비중이 우리가 검석 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요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듬 이라는 거예요. 가장 비중이 작은 거 금석은 리듬이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큰 것은 뭐냐 가장 큰 있잖아요. 비중이 큰 것은 금석은 이리듬이다. 이리듬. 그래서 우리가 IR이라고 이렇게 보셔야죠. 리듬은 가장 작고 가장 큰 것은 이리듬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순철의 우리가 비중이 얼마냐 순수하기 철 우리가 F2가 가온 거죠. 순철은 탄소가 부수물이 조금 있지만 거의 무시하지 아니거든요. F2만 생각했을 때 7.87 정도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요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7.8 정도고 주철은 어때요? 주철은 탄소를 함유했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뒤에 우리가 F2,3,3, 3,3,3 그 때 상태도 있잖아요.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주철은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가볍네. 맞죠? 가벼진다. 아무래도 순철 보다는 양은 조금 가볍다. 한 7.3, 알겠죠? 7.87 그리고 7.3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에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탄소를 넣어가지고 탄소광을 우리가 시중에서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별표 한 개 정도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용윤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하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성질이죠? 다? 물리적인 거예요. 알겠죠? 물리죠? 물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리를 배운 사람과 신속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용윤점. 녹는 거죠, 맞죠? 쇠를 녹해서. 그래서 용윤점. 자, 용윤점은 우리가 어리가 가장 늦은 거예요. 이걸 알아두세요. 자, 용윤점이 가장 낮은 금속은 뭐야? 수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8.8도. 이걸 좀 끊으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반대로 가장 크잖아요. 용윤점이 높은 것은 우리가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절단을 사용하는 T부분이나 우리가 열이 1000도 이상 넘어가는 이 부분 이런 기계 제품에는 다 이 텅스텐이 다 설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텅스텐이 몇 도예요? 야는 1000도가, 새는 1000도에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야 같은 경우는 3000도가 넘어요. 그래서 한 3410도 정도의 최고의 된 부분이다. 그래서 높은 것과 낮은 것,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꼭 줄을 끊고 별회를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은 우리 용의 잡열, 녹는 거 있잖아요. 잡열. 잡열이 좀 생소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알죠? 들어보시면, 아마 숨어있는 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잡열이라 해야겠네요. 자, 영도, 우리가 순수하게 있잖아요. 영도가 있잖아요. 여기가 영도시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영도시에 온도 있는데 섭씨가 영도시에 뭐 우리가 물이 어떻게 돼요? 얼음으로 바뀌죠. 맞죠? 그러면 고체로 바뀐다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도시의 기준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고체상태에서의 영도시도 있겠고 그러마자 액체상도시에서도 영도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바뀐 건 뭐예요? 상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상이 바뀌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열이 바로 우리가 잡열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유물들, 잡열을 이용하는 있잖아요. 제품들이 보면 우리 담수화 장치 같은 거 있죠? 청수를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잡열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용해의 잡열은 여러분의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줄만 끄었어요. 어떤 금속 몇 그람이요? 1g을 용해하는데 그러니까 금속 1g을 용해하는데 필요한 열량 열량을 우리가 용해의 잡열이다. 이렇게 합니다. 열량.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철인 경우에는 용해점이 우리가 1539도 정도에 이르고 이때는 고체 상태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금속 자체도 높은 온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액체 상태라고 해요. 액체 상태인데 응고가 되잖아요. 응고가 되면 다시 고체로 된다고 그러면 상변화가 일어난다. 알겠죠? 그때의 열을 우리가 잡열이다. 그 다음은 이제 비열의 한번 보시다. 이것도 물리적성의 비열인데요. 자, 비열이라는 말이 학생들이 나서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열량하고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한 물 있잖아요. 기준이 있게 되는데 물이 기준이 반면에 기준이 되는데 비열은 제품마다 다 틀리겠죠. 이것도 비열이 있고 저것도 비열이 있고 다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물질의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그 물질의 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열량 같으면 순수한 물을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우리가 키로칼로리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칼로리 해가지고 열량이다 이렇게 보통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물이 아니고 어떤 물질을 1kg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뭐 어떤 그거를 비열이다 이렇게 열량을 비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키로그램 대신에 천을 빼버리면 구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금속의 1kg을 몇 도씩? 1도씩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통 이 비열이 큰 것은 우리가 뭐였으면 마그레시마하고 알루미늄 등이 가장 비열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PT예요. 우리가 백금이나 아니면 AU, 은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비열이 우리가 크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쭉 끊으시고 알겠죠? 큰 거 작은 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큰 거 작은 거. 여러분이 뭐한 걸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해놓고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AU가 금이죠. 금, 금. 백금, 금. 이런 것들이 주로 쓰입니다. 자, 금종류들이 가장 비열이 높습니다. 알겠죠? 비열이 높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우리 표가 나오는데 자, 영융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그냥 이건 한번 훑어보도록 합시다. 자, 금속의 영융점에 보면 가장 높은 것하고 낮은 것 이렇게 한번 관찰해 주세요. 그래서 영융점이 우리가 대체로 높은 것이 쭉 보니까 크롬 같은 거, CR 같은 경우에 우리가 1875 ±10, 10도 정도 이렇게 하죠? 그라마 이제 백금으로 비듯해서 거의 1000도에 이렇게 가라고요. 자, 이쪽에는 거의 보니까 다 기금속이네요. 이렇게 좀 우리가 크롬, 아, 코바이트도 있네요. 그라마 이제 어, 은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상당히 높습니다. 용융점이 높은 반면에 어, 반면에 이제 좀 낮은 게 낮은 게 보면 우리가 말하면 알루미늄 브랫다운 마그레슘하고 그리고 에스비가 뭐니가 이게 또 갑자기 기억 안하는데 어, 아이언하고 그람, 납하고 CD, 그람, 이제 어, 비스콘, 우리 주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있고 가장 있잖아요. 여러분이 낮은 것이 뭐냐 이게 주석이에요. 그죠? 아, 이 주석. 이 주석이 우리가 용융된 온도가 231도 요즘 때문에 가장 우리가 낮다는 것 요것만 한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열평창 개수 한번 봅시다. 자, 열평창 개수는 열을 봤을 때 평창 되겠죠. 맞죠? 어, 그게 일단 개수값인데 어, 이 주석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첫 번째는 멸천 개수는 정의가 뭐냐 물체의 온도를 1도씩 상승했을 경우 자, 1도씩 상승했을 때 이 물체가 자, 증가하는 물체의 치수가 평창하기 전에 치수와의 비 그러니까, 증가하셨을 때 하고 그라마제 하기 전에 우리의 비를 우리가 열평창 개수다. 알겠죠? 개수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겠죠. 분모 분자가 우리가 늘어난 값에 대한 우리, 비기 때문에 자, 요 정도만 줄 끄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쭉 끄어 놓으시고 내가 안 끄더라도 여러분 끄어 놓으십시오. 알겠죠? 자꾸 지었다가 하니까 지집은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끄라는 데만 끄어 놓으십시오. 끄어 놓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평창 개수는 부피 길이와 부피의 두 가지가 있는데 길이의 선평창 개수. 자, 길이는 선평창 개수라는 것 그리고 부피는 뭐예요? 부피평창 개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온도 같은 경우에 우리 길이를 L인 물체가 우리가 T 다시의 온도로 과연했을 경우 이거를 이걸로 과연했을 때에 자, 길이가 길이가 L인 물체가 우리가 이걸로 과연했을 때에 다음하지 길이에 전하는 L 다시 늘어나죠. 이건 전이고 후고 늘어났을 때의 길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평창 개수니까 선평창 개수 우리가 알파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 길이.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온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시가 뭐예요? 우리 과연했는 거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뺏는 값이에요. 그래서 과연했는 것을 요거는 나중에꺼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길이. 그 값에 뺏는 값을 바로 우리 선평창 개수다. 그래서 요 공식 여러분 박스를 좀 이렇게 쳐 놓기만 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박스를 쳐 놓고 고르기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다 세 보세요. 단위가 어때요? 단위가 분모에 우리가 온도 이제 섭씨고 그러면 이제 1이라는 것. 요기에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은 일반적으로 열의 좋은 도체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열의 좋은 도체이다. 열의 좋은 곳은 우리가 도체이다. 그래서 길이가 1 우리가 센티인 것을 우리가 1도시로 온도 차이 했을 때 우리가 1잖아요. 면적의 센저멘터 자성의 면적을 통과했을 때 1초 사이에 전달되는 열량 이걸 열 전도율이다. 뭐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순 우리가 순도가 높은 금속은 열 전도율이 상당히 좋은 바면에 우리가 부수물이 들어가죠. 특히 핫근과 같은 이런게 불수물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 결론적으로 뭐요?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저항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전기로 말하면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전기 전도율 있고 열 전도율이 있는데 이 종류의 원수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열 전도율이 큰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은입니다. 여기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도 전기 전도율도 은이 가장 좋죠. 열 전도율도 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은을 우리가 사용을 해버리면 각종 열기환기나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각종 반도체에도 휴대폰에도 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거죠.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 열기환기는 우리가 보통 구리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순수하게 구리는 말인데 은을 쓰기에는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 다음 좋은게 뭐예요? CO 구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PT의 백금이 있고 그 다음 알루미늄이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열기환기에 주로 쓰는게 우리가 히터나 이런 구리를 좀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전기 전도율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세요. 크기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에 대한거 자 그러면 전기 전도율에는 자 이 밑에 있는 노란선을 쓰는거 이걸만 이런 박스에 놓고 딱 이렇게 여러분이 별표를 해 놓으세요.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데 많아도 외울 수 밖에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이 사지성담에 순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순수로 바뀌어서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가장 좋은 것이 은이고요. 그 다음 구리 그리고 AU가 우리 금이죠. 그라마제 AL이 알루미늄, 마그레시움, 아이언, 니케, 그라마 철, 랍, 그리고 안티몬이라는게 있는데요. SB가 아까 전에 안티몬 안티몬 또는 안티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런 순서로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 순서밖에 가지고 사지성담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 순서를 꼭 잘 알아두고 쉽죠. 첫글자로 뭐 외우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자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석, 자석 알겠죠. 자성에 그러면 자성이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강자성체냐 우리가 상자성체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간되는게 우리가 반자성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나오면 아 이건 자성에 대한 내용구나. 지금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자성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읽다보면 자하가 있죠. 자하 자하라는 것은 그래서 금속은 자기장 속에서 놓이면 유독 우리가 작용에 의해서 자하되는 성질이 있다.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장이 생성되요. 그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하가 됩니다. 자하라는 것은 자석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파괴 시험에 하면 엠티라는 게 마그넨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장을 흘려줘 가지고 우리 잡은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면 전기가 흐르다 보면 크랙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이게 되겠죠. 그런 거 우리가 엠티라는 테스트인데 그 때 제품 자체가 우리가 강좌성체에서 우리가 자하 됩니다. 자석화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안에는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남아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왜요? 제품 자체가 기계 자체가 자석화 돼 있으면 각종 있잖아요. 뭐가요? 새 금속이나 이런 게 달라붙게 되고 나중에 금속이 돌아가거나 기계 이런 데 끼어버리면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고요. 그러면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탈자라고 합니다. 탈자 탈자시켜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자성은 우리가 물리적인 성질이고 자 강좌성체 상좌성체에 구별하는데 요거죠. 이거는 강좌성체는 뭐냐 강좌성체는 우리가 약하게 물질이 약하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열에 따라 강좌성체 강좌성체에 약하게 잡아당기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열에 따라 강좌성체 상장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기변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자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막 색가루가 붙었다가 자 이게 이제 자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색가루가 다 떨어지겠죠. 맞죠. 이런식으로 강좌성체 상좌성체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반좌성체는 그거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극에 대해서 생기는 우리가 반발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강좌성체 우리가 자석화되면 자석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확산이 생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런거는 기계적인 요소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알겠죠. 자 요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상좌성체 강성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물리적인 성질을 이어서 기계적 성질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배운 물리적하고 기계적 성질하고 용어를 구별해 가지고 종류를 있잖아요.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